쿠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? 식수로 써도 됩니까? 아니 지금 계속 식수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식수로 마시지 뭐다로 돈 들여가면서 바다로 버립니까? 이에 대해서 원한위에서 아무 입장이 없어요? 그거 잠잡고 있어요 권성... 잠깐만요.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시니까 잠깐만 조용히 있으세요.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시니까 시끄러워지네 그 위원장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잠깐만 드릴게요 임승철 사무처장님 한쪽에서는 쿠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식수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그건 아니다. 이렇게 왜 말 못합니까? 그렇게 깨끗하면 스위스 생수처럼 깨끗하면 쿠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. 일본이 왜 돈 들여가지고 바다로 버립니까? 그 아까운 자원을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눈 찌르지 마세요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눈 찌르지 마세요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눈 찌르지 마세요 금지사는 곧 달고